취업은 해커스, 어, 대기업 해커스, 어, 공기업 해커스, 어, 최종만큼 해버렸어, 어, 가자!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한 번에 끝내는 공기업 경영학 그 인문반 강의를 맡은 이인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그 전체 12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그 공기업 경영학 전공 필기에 대한 이제 기초 이론들 중심으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거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앞서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좀 시간들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이제 한 시간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집어가도록 할 거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입문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 깊이 있는 얘기들은 하지 않을 거고 그 경영학을 이제 처음 시작하신다는 관점에서 아, 이런 게 경영학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부터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는 거고 하나씩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이제 지금부터 전공 필기 경영학 공부 시작하실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좀 있을 듯해서 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그 의사소통 채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긴 하는데 그 해커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선생님께 질문하기라는 게시판 따로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질문을 업로드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답변한 형태들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인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또 이제 어떠한 방법도 있냐 하면 네, 이메일을 활용하는 방법도 좀 있을 듯해서 제 이메일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제 이메일이 네, FUOZ 월드입니다. FUZZY WORLD 골뱅이 연세.h.kr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수신할 거고 그 이메일을 통해서도 저한테 질의응답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 제가 그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다가 갑자기 요청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네이버 카페 하나를 제가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뭐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을 듯하고요. 그 네이버 카페 들어가셔서 이거 이름 정해놓고 좀 민망하긴 했었는데 네, 이인호 경영연구소 검색하시면 제 카페에 있을 거고 요 카페 통해서도 그 이제 Q&A를 좀 진행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카페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그 해커스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는 자료 공유들이 좀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그 자료들도 좀 제가 업로드해 놓을 계획이라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저하고의 의사소통 채널들 좀 이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떤 얘기 간단하게 드릴 거냐면 이제 지금 12시간 동안 특강을 좀 진행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특강 교재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게 되는데 뭐 12시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뭐 정식 교재를 쓰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 특강 그 범위에 맞게끔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 가지고 강의를 좀 진행하게 될 거고 이 프린트물이 어떠한 내용들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일정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그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좀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제가 강의를 좀 해야 되니까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될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그 12시간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 제가 커리큘럼 이미 공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커리큘럼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일단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크게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그 입문 특강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테마가 뭐가 될 거냐면 역시 이제 경영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경영학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경영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가 좀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경영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기업이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듯 하냐면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파악해 놓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역시 우리가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 개념적으로 익숙하세요. 뭐 많이 듣던 용어이긴 하니까 근데 우린 일반적으로 기업이 뭔가 한다. 기업이 활동을 한다. 또는 뭐 기업이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이 의사결정한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기업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기업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기업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은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실제로 기업이 의사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라는 건데 역시나 기업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기업을 가장 없어 보이게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사람 덩어리예요. 사람이 모여져 있는 게 그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두 번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영자라고 할 거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종업원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경영자와 종업원이라는 두 부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경영학을 의사결정 관점에서 끌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라는 거 이해하기 전에 그렇다면 누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까요? 경영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와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테마 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냐면 그럼 이제 어쨌든 개념적으로 기업은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활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업이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쓰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이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기업은 활동을 한다는 것이 자원을 소비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원의 소비를 화폐적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영학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비용 또는 원가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경영학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분야들 중에 회계학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 회계학이라는 관점에서 비용과 원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회계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용과 원가의 개념을 구별하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 구별하지 않고 일단은 갈 거예요. 그래서 자원의 소비를 화폐적으로 환산해 놓은 것을 비용 또는 원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비용 또는 원가라는 것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구분이 뭐냐면 첫 번째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고정비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대료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변동비라는 것은 생산량의 비례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재료비 같은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 and 또 한 가지 어떻게도 나눌 수 있냐면 직접비와 간접비로도 나눌 수 있어요. 조금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접비라는 것은 추적이 가능한 비용을 의미하고 간접비라는 것은 추적이 불가능한 비용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표현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 조금 풀어드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용돈을 쓰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비용이 되는데 그 비용의 지출을 보시게 되면 그 비용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 수 있는 비용과 비용이 쓰이긴 쓰였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쓰였는지 파악하기 좀 힘든 비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을 추적이 가능하다 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추적이 가능한 비용을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한 비용을 간접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개념을 좀 쓸 거냐면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얘기가 좀 끼어들어와서 퍼졌으니까 다시 한번 모아드리면 기업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원을 소비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자원의 소비를 화폐적으로 환산해 놓은 것을 비용 또는 원가라고 한다는 건데 일단 필요한 것만 뽑아내면 그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싹 다 발라내버리면 결국 기업의 활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직접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활동과 간접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활동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랬을 때 경영학은 그 간접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활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리활동 또는 관리과정 또는 경영관리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테마로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거냐면 그 간접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활동으로서 경영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는 경영학의 기초 개념, 경영자와 기업, 경영관리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냐면요. 먼저 경영학의 기초 개념이니까 경영학의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상 일단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아드릴 거고 그 개념을 잡아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 경영학이라는 것을 경영의사결정이라는 용어로 매듭을 좀 지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경영학과 경영의사결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경영학이 뭔지, 경영이 뭔지를 이야기했으니까 이러한 경영이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원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떤 얘기를 좀 얹어서 갈 거냐면 시험이라는 것 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영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기초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 첫 번째가 경영학과 경영의사결정 두 번째가 경영의 구성 요소와 원리 세 번째가 경영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일단 머릿속으로 구조를 좀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자와 기업 쪽에 가서는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역시나 딱 두 가지 이야기하겠죠. 첫 번째 경영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두 번째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린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경영자와 기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라는 건데 다른 건 아니고 이 기업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 당연히 기업은 시장, 산업에 존재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산업, 시장에는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각자 혼자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해 타산들이 맞으면 같이 뭉쳐서 움직이기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을 좀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냐면 그 기업들이 뭉쳐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목적으로 기업 집단화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와 기업이라는 관점에서는 경영자, 기업, 기업 집단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되는 거고 마지막 경영관리라는 관점에서는요 크게 네 가지 정도 주제를 이야기할 건데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계획화, 조직화, 지휘, 통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이 발전 과정 이야기하다 보면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경영관리 관점에서는 계획화, 조직화, 지휘, 통제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특강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잡아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할지에 대한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저는 철저하게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긴 하냐면요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탑다운 방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다른 건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탑은 뭐냐면 일단 어떤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역시나 큰 그림 그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그 안에서 세부적인 그림들을 채워가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이걸 그냥 제가 가칭 탑다운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범위가 넓어지든 좁아지든지 간에 일단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그려나가는 그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 제가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데는 이유가 좀 있어요. 대부분 수업 목적상으로 시험 목적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고 시험 목적상으로 갔을 때 바텀업, 작은 그림을 먼저 그리게 되면 그 경영학의 백과사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백과사전이 되어버리게 되면 너무나 양도 많아 보이고 외울 게 너무 많다는 느낌들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경영학은 100% 폭망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잡고 거기서부터 세부적인 그림들을 채워나간 형태로 가는 게 수업 목적상으로는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일단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쓰게 될 거냐면 그 역시 시험 목적상으로 접근하는 문제이긴 한데 이 경영학적인 표현에 대해서 좀 익혀 두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언어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형태로 경영학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일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다른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상으로 어떠한 용어가 표현됐다면 이 용어는 일상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까요? 경영학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경영학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건데 일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경영학적인 표현들을 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이번 특강에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제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그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시면서 무작위라는 표현들 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무작위라는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대충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무작위라는 표현에는 대충이란 의미는 없어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무작위라는 표현을 쓰냐면 동일발생확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무작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제상으로 무작위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면 대충이란 의미가 아니라 동일발생확률이란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들 중에 어떤 것들도 있냐면 위험이란 표현이 있어요. 역시나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위험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경영학 안에서도 위험이란 단어를 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위험이라는 것은 뭔가 다칠까 봐 걱정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위험이라는 것은 변동성 또는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표현되는 위험이란 단어는 다칠까 봐 걱정하는 거 이런 거의 의미가 아니라 변동성 또는 가능성의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역시나 시험 문제 해석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일단 입문특강이기도 하니까 입문특강이기도 하니까 전 여러분들이 경영학에 대해서 경자도 보지 않았다라는 가정을 깔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조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한데요. 제로 베이스에서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따라오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얘기 드렸고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할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입문특강이긴 하지만 입문특강 자체에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공기업 전공필기 경영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하게 될 거냐면 이미 앞에서 제가 이번 입문특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게 경영학이 전부 다가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경영학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경영학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좀 잡아드려야 되냐면요. 우리가 일반적 경영학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선입견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너무 범위가 넓어 보여요. 어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경영학 안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너무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분야도 많은 것 같고 이것저것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경영학을 어쨌든 시험 목적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뭘 먼저 해야 되지? 라는 게 결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접근하시는 순서에 대해서 일단 좀 갈래를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갈래를 잡아드리면서 역시나 이제 일반적으로 공기업, 취업, 목적상으로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 경영학을 통학 전공으로 보시는 분들과 단일 전공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경영학 전체에서 어느 쪽을 공부하셔도 되는지 이제 범위를 좀 정해드리는 문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경영학의 접근 순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소위 이야기하는 경영학 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영학 원론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되냐라는 건데 조금 유치한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요. 영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 굿모닝부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먼저 돼야 될까요? 알파벳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학을 처음 하기 위해서는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들 또는 기본적인 개념들 이러한 것들이 먼저 파악이 좀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러한 분야를 우리는 경영학 원론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제가 주어진 12시간 안에서 강의하고자 한 내용이 이 경영학 원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경영학 원론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경영학 원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거냐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역시나 이제 경영학은 학문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가 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연구하는 방법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우리는 조직행동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을 거고 그 분야가 예전에는 계량경영학이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요즘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쪽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직행동론과 경영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소위 이야기하는 경영학의 기본적인 분야들을 정리하시는 거고 그 분야가 모두 네 가지예요. 그리고 그 네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인적 자원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있고 생산 운영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있고 마지막으로 재무 관리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영학은 네 개의 분야를 가지게 되고 그 네 개가 인적 자원 관리,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재무 관리라는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경영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고 이제 여기에다가 밑바닥에 계속 깔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회계학과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분야가 기반적으로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경영학의 구조이자 접근 순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영학을 조금 공부해 본 적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재무 관리랑 회계학을 똑같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재무 관리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회계학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미 제가 칠판에 판사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드린 것처럼 재무 관리랑 회계학은 결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하게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재무 관리는 의사 결정의 한 분야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회계학이라는 것은 그걸 그냥 도와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재무 관리랑 회계학은 결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종종 공기업에서 시험 과목 이야기할 때 재무 관리만 한 과목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회계학을 한 과목으로 보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계학과 재무 관리는 결이 좀 다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염두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역시나 제가 예전에 사실 예전에 공기업 쪽 출제를 했던 적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출제할 때 출제자에게 출제 지침 같은 것 뛰어오는데 그 출제 지침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뭐 회계학은 빼주세요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재무 관리를 빼주세요라는 경우는 그러니까 회계학은 놔두고 재무 관리는 빼주세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경영학에 대한 구조이자 접근 순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 사실 이 순서가 이 순서가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순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사실은 이 순서는 어떠한 형태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4년대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운영할 때 그 경영학과의 기본적인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순서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경영학을 전체적으로 끌고 할 때 그 수업 목적으로 끌고 할 때는 이 순서를 가져가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드린 거긴 한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원 쪽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경영학 수업을 듣는 일은 없어요. 당연히 시험 목적상으로 접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만 순서가 좀 바뀌면 되냐면요. 그 이 경영 전략이요. 이 경영 전략을 그 경영자를 양성할 때는 왜 맨 뒤에 얘기하냐면 앞에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경영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반적 시험 목적상으로 경영 전략과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고차원적인 내용들은 없어요. 단지 경영 전략에 대한 개념 경영 전략에 들어간 여러가지 분석 도구들 전략의 유형들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목적상으로 끌고 가실 때는 굳이 경영 전략을 맨 뒤로 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커리를 잡아가고 있냐면 경영학 원론과 경영 전략을 묶어서 커리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 이게 수험 목적상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전체 단일 전공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 경영학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들은 경영학 원론, 경영 전략, 조직 행동론, 경영과학, 인적 자원 관리,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재무 관리, 회계학,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일단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 다 가져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역시나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 가성비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출제가 전혀 안 되진 않겠지만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는 문제를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실 필요는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분은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해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 목적상으로 경영학을 하실 때는 저는 일반적으로 경영과학은 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안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경영과학은 계산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 문제로 출제가 됐을 경우에는 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계산문제가 출제되면 그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무제한의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잖아요. 실전에 들어가시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면 다른 문제를 푸는 시간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뇌문제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이거는 빼고 가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이제 경영과학을 뺀 나머지가 전체적인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전체 시험범위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역시나 이제 기업들마다 요구하는 내용들이 좀 전공필기 같은 경우에 범위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경우들을 보냐면 통합전공을 가지고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통합전공을 가지고 보는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따라서 이제 경영학에 대한 시험범위를 어디로 국한시켜 놓고 있는 경우가 있냐면 경영학 원론으로 국한시켜 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우라면 어느 정도까지를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범위라고 보시면 되냐면 물론 여기다가 경영학 원론이라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딱 요기만 가지고 시험 준비하시는 건 많이 불안하세요. 그러니까 통합전공이나 아니면 경영학이긴 한데 과목 시험범위가 경영학 원론이라고 잡혀져 있다면 요정도를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요. 통합전공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경영학 원론만 시험범위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요정도 범위가 가장 효율적인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전공으로 가는 거죠. 단일전공으로 가서 경영학이라는 시험과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제 종종 기업들마다 시험범위를 정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범위를 정해줄 때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사실 시험범위를 정해준다는 게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전체에서 예와 예요. 회계학과 재무관리를 포함시키는 경우와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경영학하고 시험범위 해줬을 때 뒤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 경우 뒤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 경우라면 전체가 다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종종 있냐면 재무관리랑 회계학은 제외라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재무관리랑 회계학은 정리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단일전공인다고 했을 때 그 시험과목들이 쭉 열거되어 있을 때 경영학이 있고요. 별도의 과목으로 회계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라면 회계학 시험 준비는 확실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depth 있게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경영학에서 통합전공이냐 통합전공이냐 단일전공이냐에 따라서의 시험범위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려요. 중요하니까. 일단 통합전공이라는 관점이라면 또는 이제 시험범위가 경영학 원론으로 국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요 정도 범위가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단일전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이 전체가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요 재무가일이랑 회계학이 제외돼서 시험범위로 물어봐지 시험범위로 제시되어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걔네들은 빼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 이제 통합전공의 문제가 아니라 단일전공으로 갔을 때 각 기업들마다 이제 그 경영학을 시험 볼 때요. 각 공기업들은 뚜렷한 그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뚜렷한 목적들이 있다면 이제 각 회사들마다 재무관련 회계학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중이 더 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재무관련 회계학에 대한 비중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경우는 각 기업의 그 이제 기업에 대한 족보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 기업에 대한 족보들 가지고 판단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완급 조절을 좀 해 가실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전체적으로 경영학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 순서와 출제 경영에 대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부하실 때 그 일반적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딱 들으시면 어떠한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시냐면 무조건 외워야지 라는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발 부탁인데요. 이 경영학이 암기과목이라는 생각을 제발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영학이라는 것을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나 외울 게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근데 또 그걸 외우고 나서 실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경영학을 단순하게 암기과목으로 가져가서 무조건 외워야지 라고 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일반적 제가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게 법학 과목이나 경제학 쪽 과목을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경제학이나 법학 과목은요. 어떠한 출제자가 문제를 내더라도 동일한 용어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학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학문이라서 그냥 사용되는 용어가 딱 표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출제자가 쓰더라도 똑같은 개념에 똑같은 용어를 쓸 거고요. 법학은 법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출제자는 법전에 있는 용어를 쓸 거니까 용어가 달라질 일이 없어요. 근데 경영학은요. 애석하게 경영학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경영학전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출제자가 쓰는 경우와 저 출제자가 쓰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말 표현인 거죠. 우리말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그냥 무조건 외워버리시게 되면 용어만 살짝 달라져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학을 무조건 암기과목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되시는 거고요. 뭐 많이 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외우더라도 이해를 하고 외우셔야만 용어가 살짝 달라졌을 때 이게 같은 용어인지 다른 용어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최대한 이해를 수반해서 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사실 이해가 잘 되면 외울 것도 확 줄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됐으니까 외울 게 없어지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지라는 생각은 안 되는 거고 이해를 중심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경영학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뻥을 치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시험이다 보니까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외워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역시나 이제 뭐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복습을 하게 될 거고 아니면 이제 그 그냥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실 텐데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범화하시는 실수가 있죠. 그 그냥 뭐 강의를 통해서 가신다고 했을 때 복습을 한다고 했을 때 나 이제부터 복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복습하실까요? 그냥 복습할 때 딱 처음 피셔가지고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복습을 하시거든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복습하시면 복습하거나 공부하시는데 시간이 너무나 길어질 겁니다. 너무나 길어질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복습법이냐면 처음에는 다독을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제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습할 거야 라고 해서 책상에 딱 앉으시면 앉자마자부터 꼼꼼하게 그 교재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소설책 보는 것보다는 조금 신경을 써서 소설책은 즐기는 것 때문에 보시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한 서너 번, 두세 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꼼꼼하게 정독을 하시는 형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복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절 의심하세요. 왜 의심하시냐면 처음부터 이거 하면 되지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시간이 더 줄어듭니까 라고 의심을 하시는데요. 이거 없이 이것만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데 다독을 하고 나서 정독을 하게 되면요. 생각보다 막히는 부분이 훨씬 줄어요. 훨씬 줄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을 놓고 보면 이쪽에 소요되는 시간이 확 짧아져서 전체 공부 시간이나 복습 시간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정독하는 형태보다는요. 처음에 다독을 좀 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정독하는 형태로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뭐 그러니까 특강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이제 경영학 전체와 관련된 내용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서브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 두꺼운 교재를 가지고 따라가도 문제가 없으세요. 사실 없으세요. 근데 시험 날짜에 임박해지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짧은 시간 동안 회독수를 계속 늘리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험 날짜에 임박해서 회독수를 늘려야 되는데 교재를 가지고 가기에는 교재 두께 자체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회독수가 잘 안 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회독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좀 컴팩트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목적상으로 서브노트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는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역시나 이제 그런 관점에 저는 이제 어떤 형태로 서브노트 어떤 형태로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이제 입문특강에 대한 내용들이 된 거니까 보시면 될 텐데 입문특강에서 저 어떻게 강의 진행할 거냐면 오리엔티션 보셔서 아시겠지만 판사 쭉 이렇게 해갈 거거든요. 판사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자책에 다 잡아서 하고 있잖아요. 강의도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강의도 정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제가 칠판에 판사한 내용들 그 판사한 내용을 그냥 노트에다 그대로 받아만 적으시면 기본적인 서브노트는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특강만 할 거니까 뭐 경력 전체에 대한 걸 잡을 수는 없는 상태고 일단 맛보기로 좀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공기업 전공필기 경력 공부하시게 되면 뭐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서도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어떠한 방법을 취하시든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는 좀 만드시는 것이 나중에 실전에 들어가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들 전부 다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짓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내용들을 좀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